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코인은 썬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빗선거래소에서 7%가량 급등을 하고 있고 이번주에만 126%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규로 좀 진입을 해봐도 될지 아니면은 매도타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썬코인이 정말 엄청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빗선에 상장을 한지는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2년 동안의 거래량으로 봤을 때 정말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고점까지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이 정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썬코인이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죠? 라고 봤을 때 이 썬에 대한 정보를 좀 보시면요. 여기 기본 정보를 보시면 썬은 트론 네트워크 기반의 완전한 탈중한 금융 프로젝트로 전적으로 커뮤니티에 운영이 된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썬은 트론,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트론 재단에 의해서 발행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트론 재단에 의해서 발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트론 관련한 이슈를 잘 보셔야 되시고요. 저스틴선이 트론 연매출은 30억 달러를 육박을 할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나왔고요. 최근에 출시한 민코인 발행 플랫폼 썬펌프가 엄청난 인기를 얻다 보니까 프로토콜 수익이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40억 달러에 육박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시면 연매출이 4조에 육박을 할 거다라고 나왔고요. 이 트론 시가총액을 보시면 17조인데 연매출이 4조가량 추정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총의 4분의 1 정도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썬펌프가 정말 핫하다라고 하고요. 출시 11일 만에 110만 달러가 돌파를 했습니다. 썬펌프 공식 버전이 조만간 출시가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식 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썬의 가격은 더 폭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썬펌프의 1일 밈코인 생성수가 펌프펌을 넘어섰더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썬펌프에서 7,352개의 밈코인이 생성이 됐고요. 펌프펌에서는 5,694개의 밈코인이 출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론 24시간 활성 지갑수가 모든 네트워크 중에 가장 많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론의 트랜잭션이 급증을 해서 이거는 썬펌프 출시의 영향이다라고 나왔고요. 버스틴 썬 트론 설립자가 프로토콜 수익의 100%를 썬 바이백과 소각에 활용을 한다라고 나왔어요. 소각을 하게 되면 유통량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토큰 하나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썬의 가격도 급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거의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썬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상장을 하고 역대급의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고점까지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저항대를 보시면 30원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30원부터 매물대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30원대를 돌파를 해서 32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45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60원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45원, 2차적으로 목표가를 60원까지도 봐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일단은 형식적으로 잡아두시고 실제 매도 타점은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010-5933-3168로 썬 한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도 타점 말씀을 드릴 건데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썬에 관련한 속보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 매도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할 만한 타점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타점 받아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고 계속 이제 폭등할 때마다 매도 타점은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스틴선이 트롬 기반한 민코인 데이터를 덱스 스크리너에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썬펌프의 공식 버전도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도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덱스 스크리너를 보시면은 덱스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 이런 민코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민코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1일 동안 상승을 봤을 때 8000%, 4000%, 2600% 이런 식으로 하루 급등률이 굉장히 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덱스 스크리너에서 볼 수가 있는 이런 민코인들은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출시가 된 거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CEX, 빗섬이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가 CEX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말을 하고요. 덱스는 탈중앙화된 거래소인데 덱스는 CEX보다는 감시가 덜하다 보니까 상장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개가 생겨나고 수십 개가 사라지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급등세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코인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덱스 거래를 하셔야 되시고요. 덱스 거래가 생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저도 지금 덱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트럼프 밈을 하나 보고 있는데 아가코인이에요. 트럼프 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은 5%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고점 찍고 나서 너무 빠진 것 같으니까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하락 추세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바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펌핑을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보시면 고래들이 정말 활발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펌핑은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저가에서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펌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마가코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11월 달에 대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11월 대선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이 마가코인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트럼프가 다시 역전을 했고요. 원래 트럼프가 해리스한테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승리할 확률이 53%고 해리스는 46%라고 나왔어요. 다시 트럼프가 역전을 했고요. 게다가 제3 후보인 케네디 주니어가 있었는데 이번 주말까지 대선 중도 하차할 거다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차를 하게 되면 트럼프 진영 합률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도 하차할 확률이 99%로 점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케네디가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10% 정도 지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차를 하게 되면 이 표는 트럼프한테로 갈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밈은 무조건적으로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게다가 9월 10일에 정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 TV토론이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 밈은 펌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코인 어떻게 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010-5933-3168로 썬 한 글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덱스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은 생각보다 상장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마가란 똑같은 이름의 코인이 수십 개가 넘쳐나다 보니까 꼭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정확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딱 만원밖에 안 샀어요. 만원밖에 안 샀는데 어떻게 수익이 나도 하시겠지만 림코인 상승을 봤을 때 도지코인은 9만 배 베이비 도지가 4만 배가 되고 플러키가 3만 배가 됐기 때문에 만원 투자하니까 9억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로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또를 긁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5933-3168로 썬 한 글자만 보내주시고요. 제가 당부를 드리지만 무조건 소액 투자를 하셔야 되시는 게 이 덱스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은 아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90% 이렇게 등락이 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개발자들이 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시고 소액 투자만 권장을 드립니다. 만원에서 5만원 그 정도만 권장 드리고요. 100만원, 천만원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가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는데 내가 폭등을 할 수 있는 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어서 연락을 너무 늦게 주시면 입장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썬 한 글자만 지금 보시는 대로 바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